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암호 1800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하다가 그만했더라? 아...뭐? 구하셨다! 그럼 당신은 또 우리에게 구해달라고 하시나요? 에드워드의 차이점이 우려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인포스터입니다. 에드바드가 말단되는 제목으로 보냈대요. 에드바드의 핀지가 배에서 발견되대요. 삼촌은 교도소로 보내면 빛을 탕감해 준다 그러네요. 아란테는 편지를 개봉해 보라고 그러고 여기 편지가 있네요. 엔컬 에드바드의 핀지를 개봉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목이 완전 골때리네요. 불경한 은행으로 중노동 16년, 공갈협박의 종신형, 비방의 종신형, 욕했다고 막 종신형.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어서 보냈대요. 이런 이름은 아버지를 가장 믿는 것입니다. 바리스터들, 도CTOR, 아카데믹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측근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저는 지금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장 높은 위협박을 앞두고, 다시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에드바드가 자기의 비평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아치벌드 블레이크 경에게 정치범들을 보내줘서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벌드 블레이크 경에게 등대로 이걸 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캠페인이 한 단계,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제가 할 일이 있나? 어차피 이 비누하고 학교 같은 거는 철이 있어야 돼요. 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교회는 아마 해결이 되지 싶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교회는 아아아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빚을 당감을 해 줬어요이? 어, 저거는? 이 자세히 사랑을 남기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싶으면 에드바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빚을 당감을 해 줬어요이? city turn-by-an-P-an-I-K-I-A-K-I-I-A-P-E-I-H-N-I-A-N-I-A-I-N-I-A-N-I-I-S-C-I-O-S-T-I-I-N-B-E-I-N-I-S-G-A-N-I-N-I-I-S-I-O-S-C-T-I-I-S-T-I-A-N-I-G-I-A-N-I-N-I-G-A-N-I-A-N-I-G-G-A-N-I-A-N-I-G-A-N-I-O-S-C-T-O-T-I-E-N-I-N-I-A-N-I-I-G-A-N- 저 손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 잠깐.. 교회 짓는 데는 그렇게 피름한게 아니길래 교회는 조금 짓고 가죠? 교회를 여기에 못 짓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 못 짓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기하문 다시 무슨 짐부름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불러드리고 범산조선소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전에 뭐 다른 문제는 없지? 슈넥스가 모자라는 망가고는 괜찮은데 슈넥스를 좀 더 만듭시다. 만듬김에 화끈하게 세 개를 만들까? 그럴 필요가 있겠다. 슈넥스가 몇 개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500, 700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품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슈넥스는 두 개 딱 맞으니까 좀 넉넉하게 한 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인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요거 만드는 것도 인력이 다 필요한거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네요 일단 하나 정도만 해놓읍시다. 그러면은 슈넥스도 올라올거고 맥주는 만들려면은 어차피 다른 섬에 가야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선소를 하나 만듭시다. 자 이게 범선 조선소거든요 조선소를 만들고 경제를 하면은 아어 시티즈 히스토리크 퍼스트 시피하트 우리 마스트 도큐멘트 이 모멘트에 퍼스트 에디션 자 사진을 하나 찍읍시다 자 기함도 한번 넣어볼까요? 기함도 넣어서 쉽게 하나쯤 하나 지금 시작 잘나왔데요잉? 퍼펙트 스냅샷 도 일러스트레 히스토리 그래요 사진 잘나왔다고 합니다잉?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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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문에 이제 나왔어요잉? 히스토리 목미는 갑자기 왜지 이런는 알겠지 히스토리 히스토리 타임 형님 자식 과거의 희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벨을 갔다가 로얄 플리트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매우 흥미로운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 척이 이제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온 룰로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단어도 도중에 한번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목걸이 바다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은 다이나마이터를 사왔습니다! 우린ís을 바다로 가내자! 다이나마이터가 Reich을 가지고 여기에 꼬자사 burkon을 내자글래요잉 여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필요하지만, 그녀의 작업자들이 다시 시작할수있을 것이다. 옷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500명, 600명 생선이 2개 옷이 2개 옷은 충분한데 생선이 필요한거는 맞네요 생선 2개, 옷 2개 일단 정리해 정리해 누구를 맞춰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정리해 정리할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아버지 정리를 사용했다고 그리기 중돈의 산으로 부르라고 하는데 일단은 농부 숫자를 조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은 농부 숫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농부 숫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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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는 어디냐 그러면. 애드바디의 섬에 살고 있어요. 브라이트 샌드에 살고 있습니다. 목재생산 근처에 있고, 상점 지붕에 불타고 되어 있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찾아봅시다. 복재생산 근처에 있는데, 부르는 건 요 집이죠.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요 집이죠. 그럼 이제 찾으러 갑니다. 제하고, 한나하고, 아란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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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소리 부 הג 절의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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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엑, 아랫, 그는 작은 프라이예요. 베일이 되어있어요. 그의 돈을 받으세요. 그의 돈을 받으세요. 그의 돈을 받으세요. 그의 돈을 받을 수 없지. 그의 돈을 받을 수 없지. 그의 돈을 받을 수 없지. 교도소장이 무슨 보석금을 막 받고, 막 여기가 제석장이고 보통 요사람이 전부가인 경우가 많아요, 맞죠? 네, 저요. 누가 물어볼까요? 저의 욕심을 할 수 없습니다 5,000달러? 안 돼야죠 욕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마 조명은 금방이네요 완전히 이걸 선택해가지고 보냅니다 이 배가 항구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에 여기는 아직까지 진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모양인데 게임 실패 한번 기다려 봅시다 프로덕션은 끊어졌습니다 왜 나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준비 캐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너는 이미 더 잘 만들어내야죠 야생동물이 야생동물이 예 야생동물이 막 닭을 사냥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을 찾아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 봅시다 야생동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야생동물이 어... 이건가? 맞네요 늑대 같은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완전히 안 봅시다 정확하게 늑대네잉 늑대가 막 돌아올까 가판장교 나중에 요런 사람은 나중에 탐험 갈때 도움이 됩니다 짱! 자 1단계는 완료가 됐네요 붐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2단계가 되려면 전문가가 도착을 해야되요 그리고 양보가 필요하고 기다려봅시다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오! 여기있어요! 첫印象도 해봐요 아버지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상자가 자주 들고 왔고 다이너마이터는 나라를 자주 들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당신 빼내려고 뭐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전문가가 왔으니까 양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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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양모를 양모를 사용하는 중간of diz 양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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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양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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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defense 양모를 양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맥주하고 비누하고 여기 학교를 하려면 전부 다 철재가 필요해요. 철재를 하려면 이걸 부수고 여기서 철을 캐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는 어차피 저것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더이상 진도를 나가려면 이게 해결이 되어야 돼. 이제 양모가 들어가기 시작하네. 농장에서는 양모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곳에서 쓰질 않고 있으니까 이제 일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모이면 여기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양모가 다 모이면 다시 공장을 돌리면 될 거에요. 양모가 다 모이냐 시작할려나? 그건 아닐 텐데. 기다리는 동안에 뭐 또 좀 이번에 퀘스트 한번 진행해볼까요? 화물을 떨어뜨렸대요. 그걸 좀 쥐어달라 카네. 화물을 떨어뜨렸대요. 그걸 좀 쥐어달라 카네. 여기 있네요. 기함을 이용해서 쭉 돌아갑시다. 기다리는 동안에. 빨리 가볼까요? 빨리 가볼까요? 네 개를 다 쥐어달라 카네. 어? 네 개를 다 쥐어야되나? 네 개를 다 쥐어야되나? 아. 그런 상관이 없네. 자, 이리로 옮겨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요. 배도 좀 만듭시다. 이제 한 3척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어. 최종 완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헐 누가 배신을 해. 헐 누가 배신을 해. 내가 중단 지킨 것 같아. 다 중단을 하고. 자. 재정 완료 준비가 됐죠. 불을 붙여볼까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땅을 쏟아지지 못해. 이 땅을 쏟아지지 못해. 이 땅을 쏟아지지 못해. 이 땅을 쏟아지지 못해. 하지 마세요. 이 땅을 쏟아지지 못해. 이 땅을 쏟아지지 못해. 우린 쏟아지지 못해. 대피하고 폭발합니다. 대피하고 폭발합니다. 하하하! 하하! 죄송합니다! 정말 놀랍! 혹시 어떤 거 Dynamite가 안 해석할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철광산과 석강제철소 재광소를 통해서 철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데 사람이 360명이 필요해요 노동자가 36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갖다가 많이 늘려야됩니다 프레스의 다이사를 하자 어허 혹시 모자란에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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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충분히 올라갔지요. 만들어 봅시다. 철광석 강철 공장 must be watchful 소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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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목을 잡네요 어쨌든지 가네 철제공장 안에 2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농구주택과 농구주택을 여러개 찍고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 되겠지요 우리 팩트론은 정말 훌륭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돈을 조금 벌이죠 이렇게 하면 소비세가 올라가서 돈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돈을 좀 벌어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벌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을 좀 피워두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갖다 놓여야 될게 만끽 때문에 여기는 공간을 피워두고 계속해서 좀 만들고 여기에 좀 만들어지고 숫자가 되면은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고 사람 숫자가 되있지요 숫자가 되면 이름을 어그리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나무 아직까지 부족함은 없어 보이지요 노동자 2명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면 좋은데 학교를 만들려면 강칠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경찰서도 벽돌이 많이 필요해요 벽돌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네요 이게 조금 미리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모자라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때는 나무가 많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벽돌이 많이 모자라고 지금 계속 벽돌이 모자라네요 또 다른 다람이 하나 만났네요 호인을 잘하고 있네요 호인을 잘하고 있네요 호인을 잘하고 있네요 제임새인 자 사람이 필요하니까 업그레이드를 또 좀 합시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철째를 자스티스 세브드 자 이를 구매트네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무기공장을 만들고 만들면 되는데 무기공장을 만들려면 어차피 강철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강철은 전부 다 철재로 다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철광사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다시 강철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노동자가 필요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광산에 50명 요거에 100명이니까 광산 하나 250명이 더 필요해요 철광산 철광산 매장지 하나 그 다음에 강철 공룡 두개를 더 만들 거기 때문에 목탄이 만들고 있고 여기 숲가마에서 250명을 만들어야 될 거에요 여기는 보통 잘 안 건드립니다 나중에 결국 은행이나 뭐 그런 건물을 만들면서 부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안해요 시원 놓았다가 나중에 처리할 거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요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195명 스피러 머지라는 게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업그레이드를 더 하려면은 농부 주택이 더 있어야 되죠 농부 숫자가 더 있어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자 천혜지 대본이죠 농부 주택이 있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농자 원소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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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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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fire brok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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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re bloque. A fire broke ou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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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하나, 셋, 넷. 그녀는 그녀를 맡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더 멋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가지고 무기공장을 두개를 더 늘릴거에요 같은 공장들은 보통 같은 모양으로 탁 늘어서 있어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벽돌이 항상 문제네 벽돌이가 문젠데 나중에 나무, 나무 모자란가 보다 나무 모자란데 포함을 만들 대포가 아직까지 멀었네요 나무 모자란다 나무 모자 나무 모자 자 이제는 학교를 만듭시다. 학교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물을 조금 이렇게 맞추어서 공간을 좀 활용을 하지요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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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